말 보기인 오늘부터는 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와 여수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 또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총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높습니다. 광주와 담양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과 고흥 31도, 순천 3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영암해나 초고기온 32도, 강진과 해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도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모레는 남해안 지역에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 지역에 비예보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